자,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멀리서 보셨죠? 그리고 아까 멀리서 봤어요 야, 진짜 예쁘다 노란색 뒤에 있으니까 성 22반 그 성당입니다 성당 22반 이 성당이 딱 96m 헝가리에서 허가할 수 있는 높이 성당 예쁘다 최초의 성당 있고 이리로 와보세요 재밌는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왼쪽으로 와보세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이게 진짜 유명한 동상이에요 여기 또 소원을 비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비슷하네 왼쪽으로 만지면 사랑 오른쪽으로 가면 직업 직업 되게 어려워 제가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휴 직업은요 사랑이냐 직업 그녀는 아직 돈을 더 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읍시다 사진을 찍어주세요 카메라 많으니까 저희 사랑 직업 다 하고 찍자 여기가 좀 소화 잘 되겠네 자 바로 여기입니다 뷰 어때요? 뷰 어때요? 뷰 뷰 뷰